네, 안녕하세요. 레드밀라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대한민국 조명 역사의 한 페이지는 곧 유쾌한 생각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1인 미디어 조명인 룩스패드가 유쾌한 생각에서 탄생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지속방 엘리드 조명인 낫나이트 포르자 시리즈 대한민국 대표 풀컬러 RGB 조명인 믹스패널 이 모든 것이 유쾌한 생각, 대한민국 사진, 영상 조명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제 2023년 3월도 마지막이죠. 여러분의 사랑에 첫 번째로 보답할 때가 온 것 같아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유쾌한 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 조명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낫나이트 어퍼처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튜디오, 스튜디오 조명입니다. 지난 5A F100 M40 훌륭합니다. 두 조명로도 실루엣, 실내 모두 운영이 가능했지만 실내보다는 실루엣 촬영에 최적화된 조명이었어요. 여러분 룩스패드 낫나이트 포르자 60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소형 조명들이에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이 룩스패드 포르자 60보다 더 작고 더 가벼우며 더 밝은 차세대 스튜디오 조명. 포르자 150입니다. 포르자 150만큼 밝지만 사이즈와 무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차세대 100W 스튜디오 조명. 안 믿기시죠? 지금까지 낫나이트 어퍼처의 조명들을 보자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조명이 지금 제 자켓, 이 자켓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파이브레이 F100, 파이브레이 M40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고 여러분들께 충격을 가져다 준 센세이션한 조명들이에요. 하지만 이 파이브레이 F100, M4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소프트박스 리플렉터, 보에스 타입 사진, 영상 촬영 액세서리는 장착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밝고 휴대성은 압도적이지만 다양한 빛 연출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차세대 조명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엥스 타입, 낫나이트, 어퍼처의 소프트박스, 리플렉터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파이브레이 F100, M40을 사용하면 이 조명들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무선 컨트롤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자켓에 하나 있는 100와트 조명 그리고 60와트 조명은 드디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명 운영 시 최대 스트레스 중 하나인 펜소음 펜소음 때문에 조명을 가까이 두지 못하거나 조명의 최대 강량을 켜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펜소음이 정말 작은 아니 기존 조명보다 정말 비교적 안될 정도로 작은 조명이라면 정말 좋겠죠. 궁극적으로 소프트박스입니다. 저는 이 크고 무거운 소프트박스를 항상 장착해야 되는 것이 분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박스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빛이 부드럽고 눈부심이 적은 차세대 조명을 원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이 현실화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3월 19일 저녁 7시부터 8시 유쾌한 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세대 60와트 스튜디오 조명 특히 차세대 100와트 스튜디오 조명은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사랑에 오답한다고 했잖아요. 저의 유쾌한 생각은 지훈테크 짐벌 세미나, 낫나이트 세미나,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여하신 여러분을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차세대 조명 3개를 증정합니다. 세미나 마지막에 남아계신 분들만 참여 가능하니 꼭 참여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파격적인, 정말 파격적인 런칭 특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더보기란에 세미나 시청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는 3월 29일 저녁 7시 유쾌한 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명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 함께 장식하시죠. 기다리겠습니다.